자 이번 시간에는 대리행위를 하겠습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페이지는 281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이 의사결정도 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다 해요 다 해서 대리행위 할 때는 현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행위지만 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해요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때 법률효과가 귀속이 될 때 이 행위로 이익이 생겨도 본인의 이익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손해가 생겨도 본인의 손해로 넘어간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손해가 생겨도 본인의 손해 이익도 본인의 이익인 거예요 이익만 본인에게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명의 방식은 분류식이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보증행위하고 법인 설립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분류식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대리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만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효과는 갑에게 가는 겁니다 맞죠? 갑의 대리인 을? 갑의 이름만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법률효과는 갑에게 갈 겁니다 라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대리효과가 갑에게 가는데 예외적으로 을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다음 과정에 하자고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을이 갑인 척 하고 있어요 내 거 팔아요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갑도 부동산이 있고 을도 부동산이 있는데 상대방은 을이 갑인지 아니면 을인지 그건 잘 몰라 하지만 을이 여기 사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거 팔아요 내 거 팔아요 그러면서 갑의 이름을 쓰고 있다고 그럼 상대방이 얘가 이름이 갑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겠죠 그런데 대상 목적물은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내 거 팔아요 내 거 팔아요 그러고 나중에 가서 물건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래 안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을이 책임지는 경우는 을이 갑의 행세를 했고 상대방도 을을 갑이라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갑의 이름만 써도 이걸 서명 대리다 이름을 대신 써줬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갑의 이름만 써도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뢰의 이름만 썼대는 거예요 지가 지 개인적인 법률 행위 할 땐 지 이름만 쓸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의뢰의 이름만 썼대요 그럼 이 표지만 가지고는 지 자신을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대리 행위인지 구분을 안 되게 했잖아요 원래 대리 행위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현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현명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걸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다 그럼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추정한다도 아냐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을이 대리 행위하면서 을 자기 이름만 썼어요 자기 이름만 썼으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임정을 제시했더라고 그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한 거죠 내가 나한테 위임장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내가 나한테 상 주는 것도 잘 몰랐는데 상 주는 사람은 있대 내가 나에게 상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얼른 철회했고 몇 년 동안 그랬어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자기한테 상 주는 사람 많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얼른 철회했는데 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무슨 나한테 상을 주냐? 있어요? 이때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떡하냐고 내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한테 상 준다도 참 그렇긴 한데 하여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써주는 사람은 없어 그건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뭐 하려고 위임장 쓰냐? 그냥 내가 가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의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계약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대신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쨌든 현명은 분류식 행위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리인의 행위인 거예요 상대방이 위임장을 제대로 안 읽었다 그건 쥐가 잘못한 거지 어쨌든 표시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의뢰 이름만 썼어도 대리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건 판례가 이렇게 나와요 대리인이 대리행위하면서 매매계약서 매도인에 자기 자신의 이름만 기재한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보는 거죠 다만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거죠 대리관계 표시 없이 자기 자신의 이름만 쓰면서 위임장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본인을 대리한 것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의리 대리행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을러만 표시한 경우 대리인 자신이 직접 한 대리인의 법률 행위로 본다 자신이 직접 한 자신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면 대리인은 자신을 위하여 법률 행위할 의사가 없었고 대리 행위를 하고자 했음을 주장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여기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리인 자신의 법률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리인 자신이 직접 한 대리인 자신의 법률 행위로 본다 아시겠죠? 아니 뭐 대리인의 법률 행위보다는 자신의 법률 행위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신의 법률 행위를 본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니꺼 달라고 청구하면 대리인은 자신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고 대리 행위하고자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뭘 제시했다고요? 위임장을 제시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 안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만 썼대요 그런데 뭘 제시했어요? 이거 들고 다닌 사람은 누군가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죠 이때는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판례는 시험에는 욕이 많이 나오죠 요즘은 그대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114조에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행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두 글자로 현명이란 말이에요 현명 아시겠죠? 그럼 현명을 했으니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야 되죠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 표시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 표시는 뭐죠? 수동대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첫 시간에 대리 첫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현명의 의의에 동그라미 2번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것 즉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본인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의 뜻은 아니다 그리고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한다고 그랬고 동그라미 4번을 줄칩니다 상행의 대리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줄 쳐다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상점에 여기 편의점이에요 앞에 있는 편의점의 상점에 거기 가게 지키고 계신 분이 사장님일까요? 점원일까요? 한 분도 신경 쓴 적 없어요? 사장님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 점원이에요 그분 점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 분이 사장님이에요 안경 쓰고 호리호리해서 젊은 분이 사장님이고 연세 있으신 분은 점원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은 굉장히 친절한데 젊은 분이 약간 좀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네 가지가 좀 없어 보여서 한 번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불친절하고 말이 퉁명스럽냐고 내가 여기 와서 피해 끼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나중에 연세 있으신 분이 오셔서 그분한테 물어봤지 그리고 점원이 좀 나도 점원인 줄 알고 점원이 좀 퉁명스럽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선생님 누구세요? 전혀 여기 점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없구나 그럼 장사 잘 안 될 텐데 사장의 마인드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장인지 아닌지 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저기 상점에 있는 전시된 물건들은 상점 아니면 비품이죠 상점은 팔라고 내놓은 것들이고 비품은 그 판매하기 위해서 쓰려고 내놓은 것들이고 거기에 보면요 상점들은 상품들은 우리가 보면 알지 팔 물건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쓰는 물건인지 거기 지금 여기 편의점에 있는 책상 그게 상품일까요? 비품일까요? 비품인 거죠 그럼 거기 상품들은 이미 공시가 돼 있는 거야 내가 사장이든 아니든 사장이 이 사람을 통해서 팔겠습니다라고 이미 현명이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외적으로 공시돼 있는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 점원을 통해서 팔겠다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팔겠다라고 이미 공시가 돼 있는 겁니다 현명이 돼 있다고 보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상점에서 상행위할 때도 현명해라라고 한다면 저 알바 제 입술 부르터서 하루만 근무하면 못 나와 저는 사장님은 아무개고 저는 알바 아무개입니다 사장님은 아무개고 저는 알바 아무개입니다 물건 열 개 사러 오면 징그럽겠다 그렇죠?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사장님은 아무개고 저는 알바 아무개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한 시간만 근무하면 배고파서 근무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다 대외적으로 공시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명의 방식은 분류식행이라고 그랬죠 분류식행이 나오면 두 번째 줄 명시, 묵시 뒤쪽에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니은에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의사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본인의 이름만 사용해서 한 현명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현명 맨 밑에 줄에 서명대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서명대리가 된다 이것도 유형인 거예요 본인의 이름만 썼어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다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의리, 지 이름만 쓴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래요 현명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본다를 추정한다고 가끔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밑줄 치고 위임장 제시라고만 그냥 하나 해놓으면 돼요 위임장 제시 요구 하나 써놓으면 돼요 이러면 거의 판례는 그거예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대리효과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을 안에 제가 설명 다 써놨죠 그럼 여기는 맨 밑에 예외에 동그라미 입은 맨 밑에 줄 있죠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 매도인 안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더라도 소유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소유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대리행의 하자 대리행의 하자는 여기 보세요 대리행의 할 때 대리행의 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의사결정 의사표시 합니다 갑이 을한테 하나 사와라 그랬대요 하나 사와라 아무거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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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사와라가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 사와라 그래서 부동산 하나 사와라 그랬대요 이 사람이 가서 병의 물건을 사겠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겠소 이거 의사결정 누가 했지? 대리인이 했죠 표시도 대리인이 했잖아요 이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발생을 했대 그럼 누굴 표준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대요 그럼 대리인이 잘못 보고 착오를 일으켰으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착오가 있으면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대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의사결정 대리인이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착오를 일으켰어도 여기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이건 착오가 아닌 거야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서 엄청 매를 맞고 결박당해 있었대요 그래도 여기 의사결정 자유롭게 대리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지니 표시, 통정호의 표시 이거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비지니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대리행위 시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다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는지 강박을 당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비지니 표시였는지 통정호의 표시였는지는 다 누굴 기준으로 따져야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흠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사의 흠결은 비지니, 통정, 착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 그렇죠? 영향을 받으면 이건 누굴 표준으로 해야 됩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다 의사결정하는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표시는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16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116조 2항에는 이거 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대리인을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대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으면 이거는 무효인 이중매매가 되죠 그럼 이때 본인이 이중매매 적극 가담 사실을 몰라도 이건 다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이건 이중매매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로 해서 무효는 거고요 매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했을 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의사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매매를 통해서 생긴 금전은 다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대리인에게 들어오는 돈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다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궁박은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경설무경험은 글자를 못 읽는다 그럼 의사결정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경험이다라고 하는 것도 거래 경험이 없으면 사회 경험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의사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다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궁박은 본인, 경설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궁번 경무대에 이르고 왔죠? 자, 이번에는 대리인이 횡령을 했대요 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죠 본인이 돈 못 받았대 그래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이건 어디서 배운 거야? 대리권 남용에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고 얘기했죠 107조에서 공부했고 107조가 대리권 남용의 준용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잘못된 대리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법률 행위의 취소권 이거는 법률 효과를 소멸시키는 권리 아닙니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런 건 다 이미 계약이 성립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그 효과는 다 본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권, 해제권, 하자주장권 다 누구 거죠? 본인이 행사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계약을 성립시켰으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법률 행위의 대리권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함에 있어서 이 하자 있는 물건이야 뚜껑이 없어요 태양열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집광판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뚜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사와라 라고 했어요 콕 찍어서 이 건물 사와 딱 특정을 했죠 특정한 법률 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랐다 이 건물 사와 얼마에 사? 3억에 사와 3억 이상 주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특정한 법률 행위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래 의사결정이나 표시는 다 누가 해야 돼? 대리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고 있는 거잖아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물건 주시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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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본인이 콕 찍은 거 그것도 3억에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지시한 대로 그럼 의사결정은 누가 한 거야? 이거 할 때 본인이 했죠 표시만 얘가 가상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사자 역할밖에 안 했죠 이렇게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다 누구 기준으로 판단했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했죠 이때는 특정한 법률 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 행위였을 때 그때 본인은 특정한 법률 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모에 쫓아서 지시에 쫓아 법률 행위였을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는 여기 하자가 있는 걸 알았다는 거야 아니면 알 수 있었는데 지가 덤벙대는 바람에 몰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얘한테 시키니까 지 딴에는 또 야야 여기 뚜껑 없는데 잘 살펴봐 이상하더라 라고 얘기 안 해주고 알았어 잘 하겠지 뭐 이러면서 이거 사와 3억 이상 주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사오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거 주세요 3억에 주세요 그랬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죠 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은 모르고 했을 게 뻔하잖아요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이 모르고 했으니까 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하자담보 책임 즉 고쳐주세요 지가 알고 산 걸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세요 이거 못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116조 이게 2항이거든 116조 1항은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대리효과가 영향을 받을 때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왜냐하면 다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했다 그럼 의사결정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 특정한 법률 행위 본인이 지시했다를 줄여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냐면 본인이 지정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시 정한 거 합쳐서 뭐라 그래요? 지정한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116조 1항 2항 한번 볼게요 여기는 법조문 그거 가지고 다 해결하면 돼요 제 1항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라고 얘기했죠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거 과실이죠 영향을 받으면 누구 표준으로 해야 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제 2항에 특정한 동그라미 쳐야 되지 특정한 법률 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뭐요? 지시 쫓아 법률 행위한 때는 본인은 이건 본인을 표준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우리 책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판사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손으로 다 그렸어요 그려서 했는데 진도도 너무 늦고 그다음에 저 이렇게 글씨도 또 막 바삐 쓰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아서 제가 이게 별도로 그려놓은 거지 뭐 이걸 갖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본서 가지고 우리는 이론적인 서술이나 이론적인 판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요약된 내용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배부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긴 한데 이거 자꾸만 원해서 이런 것보다는 내볼 때는 기본서 가지고 기본서에 제가 줄쳐주는 거 중심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나머지 읽어서 이해하셔야지 이걸로 안 돼 책에 두 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기본서가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뭐 여기 설명하고 프린트 나눠주고 그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 또 풀고 이렇게 하죠 그럼 책에 두 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아시겠죠?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쨌든 하도 요구가 많아서 만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 보면 원칙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허위 표시했대요 그럼 통정을 대리인과 상대방이 했다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통정 허위 표시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드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드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대리 행위는 의사결정 표시를 다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통정을 했는지 착오를 일으켰는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다 대리인 기준이라니까 그럼 이건 무효죠 둘이 짜고 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양쪽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거기에 대리 행위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이유로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그럼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권 행사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취소권은 누구한테 돌아가 있어요? 본인이 다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대요 그럼 의사결정할 때 아무런 영향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 그 대리인은 취소 사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가로 2번에 예를 들면 줄칩니다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매수하는 때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럼 하자가 있는 그 상태로 사겠다 그거잖아요 알고 있었다면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물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죠? 그럼 선이 무과실이 아니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요 거기 284페이지 8례 하나 보이죠?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요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 그럼 잘 알고 가담했다는 얘기, 적극 가담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중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리인의 하자유무는 다, 대리인의 하자유무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설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해성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도 이 행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반사해성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렇지, 의사결정 표시 다 대리인이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어쨌든 관계없어 본인은 나설 것도 없어 나는 몰랐어요 몰랐어도 대리인이 반사해성 행위에 있으면 그 행위는 반사해성 행위인 거야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으면 그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대리인이 통정호의 표시했으면 그건 통정호의 표시가 되는 거야 본인은 통정 안 했는데요 예, 원래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대리인이 하는 행위예요 그 행위는 그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결국은 반사해성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신 있게 매매계약은 반사해성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되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몇 번 도대체 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되셨죠? 자, 그러면 행위능력자가 아닌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은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어요 즉,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아시겠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다 보니까 대리인도,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럼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그 대리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거든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이유가 뭐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이유 제한능력자 재산보호요 앞에 가면 제한능력자 제도에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줄 다 쳐놓고 왔어요 제한능력자 재산보호인데 대리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건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본인한테 간 거야 얘가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가 판단 잘못해서 대리행위하면서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생겼대 그 손해 다 누구한테 간 거야? 본인한테 간 거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게는 발생하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한능력자에게 손해가 생겨야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한능력자에게 손해가 안 생긴다고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제4절로 갑니다 대리행위의 효과 보이시죠? 대리행위의 효과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여기서 생긴 손해가 됐든 이익이 됐든 전부 다 본인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대 해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라고 법률행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면 나중에 소위권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오는 거지 갑에서 을 그다음에 병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돈도 여기 3억짜리 물건인데 여기 4억에 팔았다는 거야 그럼 4억 원이 다 갑에게 가는 거야 을이 받아다 주더라도 4억 원을 다 갑에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거예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3번 결론적으로 대리행위 과정에서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다 가지고 도망갔다 그 얘기죠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야 아까 우리 대리권 남행에서 봤잖아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 그런 책임 안 지는 경우는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상대방이 횡령할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이 책임 안 지지만 그런 거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불법행위와 사실행위는 불사신에는 대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본인의 능력인데 이 법률행위 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한다고? 대리인이 하니까 본인은 숙권행위 할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숙권행위 하고 난 다음에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계시면 권리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계약을 통해서 생긴 권리들은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데 본인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이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 얘기하면 그럼 이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야 이 사람이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다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도 대리 행위 할 때 행위 능력 권리 능력 다 있으면 가장 좋죠 하지만 행위 능력도 없고 의사 능력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뜻이지 반드시 권리 능력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통과라면 1번에 있는 내용이 본인의 능력에서 자 본인은 자신이 직접 법률을 행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86페이지 판례가 있어요 판례 보니까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됐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본인이 해제를 인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지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대요 그럼 법률 허가는 본인에게 이미 다 귀속되고 난 다음이잖아요 이 경우에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했대요 대리인이 가지고 도망갔대요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또 계약상 채무 불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급부는 누가 반환해야 된다? 본인이 반환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복인론 대리인가요?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거였었어요 복대리가 그런데 최근에는 복대리를 이렇게 쓰죠 다시 복자 의미가 같아요 이거는 중복이 됐다 복사한다 똑같은 내용을 하나 만들어낸다 복사할 때의 복이고 이거는 뭐예요? 다시 대리권이 하나 수여됐다라고 하는 의미다 보니까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법전에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건데 이것도 의미가 전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같이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은 이거였었어요 즉 대리권이 복사돼서 하나 더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개념 자체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을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범위를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한 사람 더 선임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 들으셨어요? 누가 선임한다고 그랬어요? 대리인이 선임한다고 얘기했죠?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대리인을 다시 하나 선임을 한다고 을은 누가 선임했어요? 본인 갑이 선임했죠? 그 다음에 벽 A든 그럼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 일을 가서 하는 거죠? 본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얘가 내 일 좀 해줘라 그랬더니 을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바빠서 그랬는지 야 너 가서 갑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얘도 지금 갑의 대리인이고 얘도 누구 대리인이요? 갑의 대리인이에요 을이 병하고 범위를 행위할 때도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A가 범위를 행위할 때도 갑의 대리인 누굽니다? A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고요 을이 선임한 대리인 A입니다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갑을 직접 대리하는 거예요 얘 위임장에 나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갑이 써놨죠 얘 위임장에 보면 얘가 써준 얘 위임장에 보면 나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써놨을 거 아니야 그 위임장을 복사해서 줬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갑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행위할 때도 직접 갑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 얘는 하지만 업무는 누구 업무해요? 본인의 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리 행위할 때는 갑의 대리인 의리입니다 라고 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대리 행위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거 선임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지 지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선임하면 되는 거예요 현명, 이거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며 그렇게 현명할 필요가 없지 이건 누구 이름으로 범위령이 한 거야? 갑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한 거고 이건 자기 이름이니까 갑 대리인 의리 선임합니다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을 지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이름을 난 위임장 하나 복사해서 지가 이렇게 준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위임장에 갑이 나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위임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갑을 위해서 법률 행위하고 이렇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면 뭐냐 복대리인 선임 행위야 그냥 얘한테 숙권 행위하는 거야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 해라 라고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숙권 행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 행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A의 지위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생각에 갑과 을이 이미 대리인과 본인 사이인데 갑이 을을 선임을 해서 병하고 법률 행위 하라고 시킬 때는 을이 가장 믿을만하니까 시켰던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을이 병 상대하기 껄끄럽다고 지 몰래 조용히 A 선임하고 그럼 A도 껄끄럽죠 그럼 슬그머니 B 선임하고 B도 껄끄러워 슬그머니 C 선임하죠 C도 껄끄럽다 갑 찾아가서 야 너 일 좀 해라 무슨 일인데 저 어떤 놈 하나 껄끄러운 놈이 있는데 네가 좀 상대 좀 해라 보니까 누구 일이야 내 일이 돼버리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배임적 행위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혹시 을이 이미 대리인이면 자유롭게 복 대리인 선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혹시 법정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미성년자 갑이 있고 그 아버지 다 그렇게 한번 보시자고 미성년자 갑한테 아버지가 법률 행위 하면서 아들아 네 살 먹은 놈한테 변호사 살까? 그럼 아들이 뭐래요? 그렇죠 변호사 비싸라고 물어볼까 아니냐고 그거 눈물 나는 일이야 진짜 눈물 나는 일이야 네 살짜리가 변호사가 비싸냐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도 잘 이해 못하는 걸 네 살짜리가 이해하고 있대 그럼 이제 집안 피는 거야 똑똑한 놈 하나 태어나면 집안 피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비싸지 최소 500원 줘야 될걸? 이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게 비싸? 그러면서 뭐래 그럼 맛도 있겠네 그러겠죠 물어볼 필요 없어 제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모든 책임 다 지는 거죠 애비가 엄마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그 책임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보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계속 얘기해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범위를 행위한다 이렇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대리권이 중복이 안 된다 그런 뜻이지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야 두 개의 대리권이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자는 중복할 때 그 복인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대리권이 중복돼 있다라는 의미의 복대리죠 그리고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선임을 했던 이미 대리인이 선임을 했던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대리인도 피로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거지만 법정대리인도 자기가 피로에서 선임한 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한 자가 아니야 애비가 법적인 어떤 거 이런 거 잘 몰라 애비가 공학 공부한 사람이야 공학 그럼 결국은 변호사한테 뭔가 업무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미 대리인인 거예요 누가 선임을 했던 관계없어요 자기 피로에 의해서 선임한 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임을 했던 이미 대리인이고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의 업무 감독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복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대리인이 자기 위임장 복사해서 준 거라고 그랬죠 그럼 복대리인의 대리권하고 대리인의 대리권하고 범위가 싹 범위는 똑같을 거 아니냐고 하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은 대리인이죠 가서 이거 가져가서 일하고 그다음부터 업무 통제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보면 이럴 거예요 암만 옛 권한의 범위가 넓어도 똑같이 초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 뭐지? 초과할 수 없다를 이렇게 쓰는 거지 수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입니다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이 그 범위에 의존한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원본이 무효가 됐다 그 얘기지 그럼 사본은 당연히 무효지 원본이 무효가 되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그 책임이요 이미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인데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서는 안 되죠 본인에 대한 배명이 될 수 있다니까 을은 A 선임하고 A는 B 선임하고 B는 C 선임하고 C는 또 값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지 본인의 승낙은 대리인이 저 대리행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임할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업무 시키시죠 그런데 본인이 야 내가 이쪽 계통 잘 몰라 너밖에 몰라 그럼 네가 적당한 놈 하나 시켜 시키면 되지 그거 뭘 또 사임까지 하고 그러냐 본인이 하라고 그랬대 그럼 선임해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대는 거야 부득이한 사유는 코로나 걸렸대요 갑자기 내일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걸렸대 그런데 본인한테 연락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또 휴대폰을 잊어버렸는지 또 전화가 안 돼 요즘에 집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 모르죠? 잘 몰라 집 전화 잘 몰라 전부 휴대폰으로 그리고 요즘에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군대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공중전화 늘어 했거든 그런데 요즘에 공중전화 이런 걸로 대화가 안 되죠 좋습니다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손해가 생길 걸 떠내죠 이때는 부득이한 사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대신 똑똑한 놈 선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고 쪼다 같은 놈 선임하고 감독도 대충 했대 그래서 생긴 선임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일부 경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했다는 거지 뭐라고요? 아이고 이거 복대리인 하나 선임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야야 A 시켜봐 A 그런데 A가 누군데요? 내 조칸데 한번 시켜봐 애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1등 했어 그래요?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모르겠다 성적은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은 무조건 알아 왜냐하면 거기 학생이 두 명이야 섬마을에 그래서 고3 하나 고2 하나 전교 1등 맞죠? 전교 1등 맞지 뭘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명을 했으면 결국은 선임은 대리인이 했어도 본인이 정안의 계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때는 부불통해 책임만 진다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부적인 자라 애 손임하고 나니까 그렇죠? 애 손임하고 나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 갑을 병정 근데 갑은 알아 그쵸? 을도 병도 알아 근데 이걸 잘 몰라서 갑젯병제이 그러죠 갑젯병제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또 갑젯병제이 이거 뭐라고 읽어요 FTA죠 FTA FTA 이러고 있죠 FTA 이건 뭐야 그렇죠 코어이 뭐 그런 거예요 됐어요 부적임자야 업무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아니면 업무는 할 수 있는 자인데 불성실해 출근이 늘 아침에 11시 반이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새 집 딱 달고 와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사우나 갔다 와야 되죠 사우나 갔고 들어올 땐 항상 사발면산 사갖고 들어와 그리고 업무 시작은 오후 2시입니다 퇴근은 칼물고 나가죠 칼물고 칼퇴 딱 이렇게 하고 불성실합니다 그럼 본인에게 생길 손해가 뻔하죠 이건 업무 제대로 못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본인에게 통제해야 돼요 예예예 불성실합니다 또는 부적임자입니다 잘못되면 저 책임 못 집니다 라고 통제하던가 아니면 지가 해임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가 손님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태만이 해서 생긴 손해가 있으면 그거 책임진다 어떤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인을 어떻게 했을 때 지명했을 때 아시겠죠 이때 본인이 승낙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승낙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거 지겹지 않습니까 명시 묵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묵시적인 승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스스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본인이 복대리인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대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면 타당하다 굉장히 어렵네 그죠 아무나 업무 처리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청계천에 가서 딱 정해진 정가 물건 하나 사오는 거야 청계천에 갈 건지 어디 딴 데 갈 건지 이런 데는 이런 건 알아서 해도 돼요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누가 가든 가격은 똑같아 품질도 단일 품증 하나의 회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사러 가는데 굳이 대리인이 직접 갈 필요 없잖아요 가서 본인이 대리인 네가 좀 사와라 이건 누가 가든지 그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죠 이때는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네가 꼭 가 그랬으면 뭐야 복대리 금지에 의사표시가 명시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하나 사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에도 좋다라고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본인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출 받아오라고 대출 관련 서류를 준 거예요 너한테 대출 관련 서류를 주면서 야 돈 좀 대출 좀 받아와 라고 해서 부동산 대출 관련 서류를 줬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올까요 그거 네가 좀 알아서 하고 자 얼마 받아올까요 최대한 좀 뽑아와 이자는요 그것도 제일 유리한 쪽으로 좀 해와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얘가 보니까 얘가 제일 유리한데 얘 보니까 자기 친구 병이 있는데 병이 얘하고 친 거야 또 어려서부터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채권자도 특정하지 않고 대출 방법이나 금액 같은 것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얘하고 가장 친한 애 또 친구가 나하고 친구야 이때 이 의사표시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채권자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 본인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여기 가서 대출 신청을 할 때 대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대출금의 최대 금액이 정해지죠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건 이 사람의 신용 정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거지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한국은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은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오피스텔 분양하는 업무는요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상가 분양은 분양하는 자의 실력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나죠 업무 처리의 주체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성질생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사업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사무처리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사무처리 주체가 그냥 중요하다 그러면 될 걸 우리 판로는 꼭 이래요 별도 해석이 또 필요해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법정 대리인 한번 보시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여기서 그 책임은 무가실 책임이에요 복대리인은 그냥 무조건 선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은 선임을 했대요 그러면 그 선임 감독상의 책임 정도는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을 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을 했을 때 면책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이걸로 슬그머니 집어넣고 실제 복대리와 관련돼서는 시험이 나오면 이미 대리가 나와요 법정 대리인 나오면 이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을 했을 때 책임이 면책된다 이거 갖고 가끔 등장하고 시험에는 거의 이미 대리 갖고 나와요 그럼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대리인도 이미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미 대리인인니까 또 복대리의 법률관계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 대리하죠? 그렇죠? 복대리인도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위임장은 누가 써준 거야? 본인이 써준 거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과 관계 또는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의 위임장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다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업무감독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앞에서 한번 봤고요 자 그럼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인데 복대리권은 이미 대리권 아닙니까? 이미 대리권이죠? 복대리권은 이미 대리예요 그럼 이미 대리권의 소멸사유 앞에서 암기했지? 사성파 사원수 이거 갖고 소멸하죠? 하나 더 있지?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즉 원본이 무효가 되면 사본은 당근 무효죠? 같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그다음에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여기가 사성파 사원수고 여기까지가 아시겠죠? 그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복대리 양쪽 가로 1번 줄 칩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양쪽 가로 3번 굵은 글씨 줄 칠게요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럼 그게 뭐냐? 맨 밑에 줄 복대리인에 대한 숙권 행위에 불과하다 이거고 양쪽 가로 287페이지 양쪽 가로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말의 의미는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줄 칠에 복대리인이 대리인이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5번에 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합니까? 대리권 소멸 안 하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중복이 됐다는 의미를 복자를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6번에 복대리권의 범위인데 줄 칩니다 두 줄 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리고 양쪽 가로 7번은 내용만 줄 칠게요 복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이 됐든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이 됐든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밑에 법정은 볼게요 120조 이미 대리인의 복인권인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는 얘기는 숙권 행위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 이미 대리인이 얘기하는 거야 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121조에 전조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전조규정이라는 얘기는 뭐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제2항에 보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제나 해임을 태만이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명이 있을 때는 부불통해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제나 해임을 태만이한 경우만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부불통해 이렇게 공부를 했지 부불통해 부적임의 부 불성실 불 본인에 대한 통지 통 해임해 양쪽 가로 1번 복임권의 맨 밑에 이미 대리인이 복임권을 가지는 경우 본인의 승낙이라고 했는데 그 본인의 승낙은 명심 묵시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거하고 책임 그 밑에 우리 판례로 보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2번 판례 한번 볼게요 대리의 목적인 범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에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의뢰에게 위임했고 의뢰에게 위임했죠 병이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서 의뢰에게 교부했대요 그리고 이미 대출이 됐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의뢰에게 위 사물을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세 번째 오피스텔 분양 오면은 업무 처리의 주차가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오피스텔 분양이나 상가 분양은 분양하는 자가 선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겁나게 달라서요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여기 가격이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때문에 오를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호재가 많아서 그 호재가 뭐냐고 거봐 선수 아니니까 모르잖아 선수들은 그걸 만들어낸다니까 그 호재를 여기서 걸어서 전철력 몇 분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전철력이 5분이에요 2, 3분 걸려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걸어서 1분 5분 바로 코앞이라고 해야지 똑같은 말도 그냥 못해요 여러분은 소장이나 해야지 그렇죠 분양하는 애들은 코앞에요 바로 그냥 바로 다음분앞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는 문앞이지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2조 법정대리인의 보기권과 그 책임이에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그 책임 동그라미 치고 그 책임이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모든 책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의 책임이 뭐죠 선임감독이라고 가로나는 써놨죠 책임만 진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보면 법정대리인은 이미 대리인과 달리 포괄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만 줄쳐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법정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은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네모 3번에 복대리 3명 관계에요 거기는 그냥 법정문보다 바로 밑에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줄게요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죠 그럼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인 거야 대리인이 수급인이면 복대리인도 수급인이죠 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대리인의 대리 위임장을 복사해서 복대리인에게 준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도 복대리인도 상대방하고 법률을 행위할 때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복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거고 3번에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해 볼게요 하하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죠 동그라미 2번에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임이 그 범위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거 둘 침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대리인의 복임권이 있죠 복대리인의 복임권 언제든지 이미 대리인과 똑같이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리인과 똑같이 복임권이 있고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는 사성파 사원수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죠 25회 기출문제 보세요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본인의 특정 후견에 계시 특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죠 쉬었다가 묵권대리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